지금 니 처지가 어떤지 빤히 보이네. 고마워. 다른 선택을 보여줘서. 시간이랑 장소 줘봐. 도산이랑 같이 갈게. 이거 진짜 황당하겠지만. 이게 다 뭐해요? 편지 속에 남 도산인 척 해줘요. 어떡하지 당신? 치면 아빠를 선택해서 징계돼. 우리가 성공을 해야 달미가 실망을 안 하거든. 걱정 마세요. 전 한 번도 제 선택에 후회한 적 없으니까. 사랑합니다.